비저 모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바로 또 위지관리라는 용도 적응관리로 바꿔주셨습니다. 지금 원래 계획된 시간보다 12분 정도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게 쉬 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3시 5시 3분이 됐습니다. 4시 5분에 다시 여러분 잠시 커피를 끄시고 4시 5분에 다시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